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바이아메리칸을 언급하며 미국 내 투자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세가 8월에 다소 누그러졌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현지시간 13일 발표되는 미국 CPI가 전년 대비 8% 상승해 전월 대비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국 8월 CPI는 오는 20일과 2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발표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에드워드 시클루나 몰타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은 22가 단기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면서도 지난주 인상분인 75 베이시스 포인트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에드워드 시클루나 총재는 인터뷰에서 이번이 유일한 금리 인상은 아닐 것이라며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도 몇 차례 회의에서 금리가 더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되고 9월 들어 긴축 우려의 증시불안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육거래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LG전자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헬스케어와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 분야에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기술 및 아이디어 발굴에 나섭니다. LG전자는 북미 이노베이션 센터가 이달 7일에서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크레인웨이 파빌리온에서 개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미래를 위한 과제에 최종 선발된 9개 스타트업을 발표했는데요. LG전자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이번 공모전에는 1,300여 개의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지원해 경합을 펼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분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세계 주요국 수장들이 대거 모이는 정상 외교의 장이 잇따라 마련됩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가 될 유엔 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 메시지와 함께 한일과 한미 등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증시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투자금이 썰물처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3조 63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0년 11월 6일 이후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올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 330조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1,878조 1,986억 원으로 지난 1월 3일 2,209조 7,268억 원 대비 331조 원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연초 3천 포인트에 근접했지만 현재 2,400선을 하회한 상황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락률이 20.2%에 이릅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 가계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조건에 대출 부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위험을 경고하고 고정금리로의 대환을 유도하는 데 아직 큰 효과가 없는 셈인데요.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3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복구 작업이 지속되면서 오늘부터 모든 고로가 정상 가동될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9일부터 나흘간 포항제철소 임직원은 물론 광양제철소와 그룹사 임직원 협력사 관계기관 등 하루 평균 8천여 명 연휴 기간 누적 3만여 명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려면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기간 등의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가총회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KBS팩 22호 공모 청약일입니다. 미국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KBS팩 Wheeler